정우야! 친구야! 봐봐. 그대로네. 어디 가겠냐 이게? 머리 이게. 야 이게 유엔이야. 머리가 이게 뭐야 이게. 야 배고프지? 밥 먹으러 가자. 배고파서 빨리 가. 야 배고파서 빨리 가. 살 빠진 거 봐. 완전 운동해서 그렇다. 완전 멋있다. 야 먹을래. 마찬가지야. 밥 먹기 전에. 그런 데 갔다 오면 다 이런 거 먹느라. 아 됐고. 먹어. 야. 가져왔어? 어. 똑같지. 경기도 연천. 이충래. 이거 아라면 해라가 힘들었다. 어? 나 아까 신고야. 어떻게 할 거냐? 어? 잘 되니까? 글쎄다. 생각 없는 건 여전하구나. 고맙다. 알았다. 전화해. 뭐 문제 있으면. 그래. 빨리 먹어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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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욕구는 54 32만원 뭐야 30 완전 아 나는 개선할 때 전화 오는데 제일 싫어 진짜 저 이춘네씨 계신가요? 네? 저 죄송한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? 누구요? 이춘네씨 계신가요? 아 춘네 춘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춘네야 네? 전화 어 네 네 춘네 전화 받았어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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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어드님 아 어 어 어 도착했니? 네 지금 역 근처에요 수정 다방 수정 다방 이라고 있거든? 거기 가서 기다릴래? 내가 금방 갈게 네 수정 다방 수정 다방 이라고 있거든? 거기 가서 기다릴래? 가시네야 이거지? 아니야 이 춘네 춘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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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금한 거 못 참겠어 누구야? 아이 몰라 그냥 아는 동생이야 남자든데 무슨 동생 너 거짓말하면 천벌받는 거 알고 있지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언니 이따가 나 여기서 일하는 거 비밀이야 응? 부탁해 와우 안 비어리버블 완전 마이 스타일 오빠 뭘로 드릴까요? 아무나 주세요 아이스 쌍화채? 예 원 멀? 예 원 멀 원 멀 원 멀 원 멀 기다려 많이 기다렸지? 아니 급하게 오느라고 머리 손질도 못했는데 흉하지 아니에요 그래? 와 우리 정욱 잘생겼구나 뭐 좀 시켰니? 안녕하세요 어떻게 뭘로 드릴까요? 네 커피 연하게 타주세요 아이스루 예 이쪽 아 아이스 네 아 그래 정우는 지금 뭐하고 있니? 아 저 유학 갔어요 방학이라서 잠깐 공부하러? 네 하 우리 정욱 공부 잘하는구나 네 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아이스 커피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마시네 마시네 우리 가게에도 대학생들이 가끔 오는데 정우처럼 잘 생기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아니 뭐 뭐 아니 뭐 먹고 살만해 응 다 고프니? 아니 아이고 내종신이 봐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어? 네 어서 어서 일어나자 서비스 오늘은 절로는 못 바꿀 것이었는데? 언니 잘생겼지 그치? 아이 분스댁이 야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아이구 씁쓸하는 거 좀 봐 아이구 한 잔 받아요 야 이 언니 어디 술 따르는 거 봤니? 아휴 진짜 곱다 아휴 아휴 꼬래 몇 살이야? 응? 야 엄마가 아휴 이 언니도 젊은 청각 기준 받자 그럼 엄마가 몸 좀 더 줘요 알았어요 많이 먹어 빨리 드세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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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오늘따라 술이 잘 들어가네 아휴 아휴 정우야 많이 먹어 저도 많이 드세요 저는 많이 드세요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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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? 아 누나 그니까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한 잔 더 해 아 아 으음 아 아... 내가 너한테 잘 부르는 게 너무 맵다. 아우, 시원해. 아... 아, 그만 먹어요 이제. 술 넘치잖아요. 아, 난 술 안췄어. 컴백. 응. 아, 먹어봐. 어... 아...